제19회 한국후계 농업경영인대회가 3.2일 구미낙동강체육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.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 기간에는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과 함께 가족음악회와 구미관광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. 홍보전시관에서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전시하고, 판매관에서는 경북 22개 시군에서 엄선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합니다. 앞으로 스마트화, 대규모화, 디지털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또 청년농부들이 구미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농촌이 80%, 공업이 20% 차지하는 구미에서 깨끗한 구미입니다. 이걸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